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낙의 살롱입니다. 오늘 아징 정경이 대상으로 이곳에서 낚시를 좀 하다가 저녁에 체력이 괜찮다면 볼락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아징은 정말 초보예요. 그런데도 사이즈가 되는 정경이들이 나와주었고 며칠 전까지 부모님께서 필요하시다 해서 잡아서 갖다 드렸죠. 열심히 흔들어서 대상 얼굴 확인하고 손 맛도 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쿠아 컬러즈 아징 오비트 로드의 릴은 세도나 1000번 그리고 합산은 0.2호 그리고 쇼크리더는 1.2호 지게드는 2g 웜은 스트레이트 웜 위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랜딩 중에 이제 높이가 있다 보니까 올리다가 떨어트리더라구요. 그래서 이 랜딩레트 기성품이 있는데 제가 주문을 하면 다음날이나 모레에 오기 때문에 이걸 집에서 급한대로 만들어서 사용해보니까 괜찮더라구요. 효과가 로드를 세워서 고개를 들어 올린 다음에 이쪽으로 꼬링 시키면 랜딩 확률이 높아지더라구요. 일단 소개기까지 하고 한번 열심히 흔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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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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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도착했을 때 피딩이었는데 그 피딩이 굉장히 짧고 그 다음부터는 소지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와서 사이즈 큰 녀석들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